어제부터 지난 밤사이 비가 지난 가운데 오늘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름이 거치면서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계속해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6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윗돌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무한의 낮 기온 21도 보이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4도에 그치겠고요. 고흥과 여수의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 오늘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